당근과 깨루 자카나이 어마 몰래 뿌옇뿌옇 껍질어 먹는 당근 오더덕 오더덕 씹다가 쿵시렁 쿵시렁 되다가 슈퍼 파워 등장 스매시 컴온 어 뻥 험머지만 할게요 들어보세요 노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후 허 후 허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노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후 허 후 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노래가 너무 높아요 키를 좀 낮춰줘요 아 왜 아직도 안우는거야 왜에왜왜 캐럿 캐럿 오 오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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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endimiz 당근! 뻥쳐! 뻥뻥참! 그니그니 당근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그게 말이지 내가 오늘 집 밖에 나오려고 문을 탁 열었고 신발을 탁 신고 거울을 딱 봤는데 옷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옷 좀 바꿔 입으려고 조금 늦게 왔어 조금 미안 뭐? 당근이도 단벌신사 아니었어? 주황색 옷만 입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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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봐 큰일 날 소리 주황색 다 똑같은 주황색이 아니에요 어... 내가 보기엔 늘 같은 주황색 같은데 넛 너너너넛 다 다르거든 그저께는 푸르스름한 주황색 어저께는 붉으스름한 주황색 오늘은 노르스름한 주황색을 입어봤지 짠 내가 보기엔 택시 주황색 같은데? 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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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택시! 근데 택시는 영어로 택시! 버스는 영어로 버스! 엘리베이터는 영어로 엘리베이터! 그럼 기차는 영어로 뭐지? 기차! 에이 거짓말! 안 속네 사실 잘 들어 기차는 영어로 KTX 와우 거짓말 맞아 거짓말이야 그럼 기차는 영어로 뭐지? 어? 당빈 할아버지 알려주세요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궁금한게 있을땐 궁금한게 있을땐 불러보자 당빈 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안녕 나는 당근 할아버지 당빈이라고 해 기차는 영어로 트레이닝 기차는 16세기 관상용 수레에서 유래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프랑스의 데제베 그리고 잘 들어 제일 중요한 거란다 세계에서 제일 어이없는 기차는 기가 차 웃어 웃어 너네 웃어 철도는 객차나 화물차로 우리에겐 발이나 마찬가지란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단어 트레이닝 기차 트레이닝 트레이닝 기차는 트레이닝 기차는 트레이닝 기차는 트레이닝 트레이닝 기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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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닝 기차는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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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에! 키차는? 스트레이!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이죠! 가자! comparable 당근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콜라켓, 파스타, 컵케이크, 볶음밥, 샐러드, 건강증 병양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썩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도파 낱개 부르자 우허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도파 낱개 부르자 후허 후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당근아 놀자 예 오늘 해볼 놀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리수거 놀이 예 자 먼저 당근이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분리수거는 그니그니 당근이지 캔은 캔 쓰레기통에 종이는 종이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야 친구들아 잘 봐 플라스틱부터 플라스틱 어딨어 여기 있네 어 거기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게 플라스틱이야 친구들 이거 뭐지 플라스틱 그렇지 플라스틱을 잘 봐 친구들아 오 어디로 가져가지 여기 쓰레기통에 플라스틱이라고 써져있잖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우와 다시 나왔네 다시 나왔네 다시 나왔어? 그리고 어딨더라 케인은 케인에다가 이렇게 꼬리 이렇게 종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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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여기 있다 종이 종이는 종이에 종이에 이렇게 버리는 거지 오 박수 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놀이인데요 당근팀과 캐롯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해볼 거예요 먼저 당근팀 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당근팀 시작 야 시작 하율아 분리수거 하율아 빨리 빨리 하율아 이거 종이 빨리 빨리 오 종이 종이는 종이에 그렇지 잘한다 당근팀 잘한다 힘내라 응원해줄까 우리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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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집어서 권유 2개씩이나 해요? 당연히 다란다 권유 다란다 힘내라 그렇지 그렇지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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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분리수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 오 빨리빨리 좋아 빨리빨리 힘내라 힘내라 청소한다 야 다 빨리빨리 우와 친구들 분리수거 엄청 잘한다 좋아 블라스틱 많이 쌓였어 그만 시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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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남았지? 한 번 세볼까요? 한 번 세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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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캐럿 우와 엄청 빨라 오 오 우와 엄청 빨라 뛰면 반칙인데 오 어 뛰면 반칙인데 와 블리스거 진짜 잘한다 종이는 플라스틱에 플라스틱은 캔에 우와 잘한다 치그들 우와 남자 치그들 반칙인데 치우는 네 개나 우와 치그들 잘한다 캔은 우와 너무 잘하는데 반칙인데 반칙인데 몇 개씩 4개씩 끌어요 4개씩 여름이 반칙인데 몇 개씩 집어 반칙인데 여름이 잘한다 여름이 반칙이라니까 다시 내려놨어 우와 잘한다 친구들 엄청 빨라요 다 치우겠는데 오 과연 몇 개가 남았을지 여기 아 그만 여기까지 어 지구들 오잉 이렇게 해서 캐로 팀은 쓰레기가 다 없어졌어요 뭐야 다 치웠어 용개 말도 안 돼 다 치웠어 용개 자 이렇게 해서 캐로 팀 승리 오 당근 팀도 캐로 팀에게 박수 박수 잘했어 다 잘했어요 박수 네 오늘도 역시 체조를 알려줄 선생님들이 어느 초등학교에서 와주셨을까요? 모셔볼게요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반가워요 선생님 아이쿠 야 야 반가워요 야 선생님 하이파이브 야 하파 선생님도 하이파이브 야 선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발초등학교 3학년 김호연입니다 아우 선생님 반가워요 오 머리 색깔이 특이해요 이거 누가 해줬어요? 미용실 가서 했어요 미용실 가서 했어요? 아우 비싼 머리에요 선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라초등학교 3학년 김세야입니다 아우 선생님 선생님은 머리가 안테나 같이 이렇게 잘 터지게 했어요 예쁘게 했어요 누가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돼있다고요? 말도 안 돼 선생님 어쨌든 오늘 선생님들 어떤 체조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배울 체조는 박수 체조입니다 박수 체조요 어떻게 하는거죠?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만든 체조입니다 먼저 제자리 걸음을 8번 걸어줍니다 8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크게 팔 벌려 박수 2번 짝 짝 짝 오른쪽으로 박수 한 번 왼쪽으로 박수 한 번 위아래 박수 한 번씩 그리고 박수 세 번 짝짝짝 오른쪽에서 팔 돌리고 박수 한 번 왼쪽에서 팔 돌리고 박수 한 번 동그랗게 원그리며 팔 돌리고 박수 세 번 짝짝짝 양팔 양다리 쫙 뻗어주면 마무리 자세 끝 끝 아 선생님들 근데 제가 문제가 있어요 박수가 안 쳐지는데 어떡하죠? 팔이 짧아서 이렇게 한 번 해볼게요 어쨌든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해봐요 고고 박수 체조 하나 둘 시작 건강하게 박수 짝 건강하게 박수 짝 요리 짝 조리 짝 요리조리 짝짝짝 돌리고 돌리고 짝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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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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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예 박수 체조 한 번 더 시작 건강하게 박수 짝 건강하게 박수 짝 요리 짝 조리 짝 요리조리 짝짝짝 돌리고 돌리고 짝 돌리고 돌리고 짝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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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테루!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김밥 속에 소세지 옆에 있는 당근 좀 빼줘요! 당근! 당근! 카레 자체 당근만 빠진다면 밥 잘 먹는 나는 딱 하나 이! 엄마 몰래 뿌옇 뿌옇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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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다가 공지렁 공지렁 대다가 슈퍼 파워 등짝 스매시! 컴온! 어! 뻥! 헌벌! 뒤번 할게요! 들어보세요! 노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죠! 후! 허! 후! 허!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론! 노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죠! 당근! 후! 허! 후! 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론! 사랑해! 후! 노래가 너무 높아요! 키를 좀 낮춰줘요! 오! 완전 생각나! 오옹! 이야! 오옹! 당근이 당근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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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지 마! 지금 VR 운전 게임 하고 있잖아! 오옹! 재밌겠다! 아! 당근이가 이 당근이! 나도 해보면 안 될까? 끄고 끄고 끄고! 아 이거 비싼 건데? 안 돼! 한 번만! 아 그래 그래 그래! 캐론이니까 특별히 내가 빌려줄게! 소중히 다뤄라! 우와 고마워! 우와! 됐지! 완전 됐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VR 비싸! 아잉 뭐야! 아니 돈이 없다고 제작비도 없고 그냥 VR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문제 내 볼 테니까 한 번 맞춰볼래? 어? 콜! 좋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는? 레이싱! 그럼 막 부딪쳐도 고장이 안 나는 차는? 그러면 자동으로 가는 차는? 자동 크어양! 잠깐만! 어? 다 크어양! 이야? 어! 바퀴 달리면 다 크어양! 이 붙어 그래? 그럼 자전거는? 자전 크어양! 거짓말! 맞아! 거짓말이야! 어? 그럼 자전거는 영어로 뭘까? 오? 당신 할아버지! 알려주세요!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불러보자! 당빈 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안녕! 나는 당근 할아버지! 당빈이라고 해! 자전거는 영어로 바이시컬! 자전거는 사람이 두 발로 바퀴를 돌려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기기란다! 두 바퀴가 한 줄로 달린 것이 대부분이나 어린이가 안전하게 타고 다니도록 하기 위해 뒷바퀴를 두 개 붙인 자전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캐롯이랑 당근이가 타는 세 발 자전거! 아이고 세 발 자전거! 하지만 두 발 자전거 타는 엉아들도 자전거 잘 탄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서 타야 한다! 오늘의 영어 단어는 바이시클 자전거! 자전거는 바이시클! 자전거는 바이시클! 자전거 타고 가자! 자전거는 바이시클! 자전거는 바이시클! 시작! B-R-C-Y-C-L-E 자전거는 바이시클!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이죠! 가자! 자전거! 빛나 Slack 해당 당근!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코랍게 파스타 커테인 볶음밥 샐러드 건강즙 영양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먹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낱개 부르자 후! 허!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낱개 부르자 후! 허! 후! 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당근아! 놀자! 시작! 예이! 자 이번 놀이는 순발력이 필요한 카드 뒤집기 놀이에요 자 친구들 여기 카드가 깔려 있잖아요 이 카드를 빨리 자기 팀 색깔로 뒤집어야 돼요 자 당근아 어? 우리가 시범을 보여주자 그렇지 내가 잘 할 수 있지 어? 잘 보세요 친구들 간다 시작! 자 당근은 당근을 캐럿으로 바꿔야 돼 당근 쪽으로 당근 쪽으로 당근 쪽으로 당근 쪽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야 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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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뒤집어야 돼 낙지 아니야 낙지 아니야 이거 뒤집어야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친구들 봐봐 이렇게 하면 캐럿이 더 많죠? 네 이렇게 하면 캐럿이 이기는 거고 당근이가 더 많이 있으면 당근팀이 이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당근팀과 캐럿으로 나눠서 대결을 해볼게요 출발 그럼 시-작 예 당근팀 화이팅 천천히 이겨라 이겨라 시간 많아 당근팀 화이팅 엄청 빨라 친구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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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으로 뒤집어라 당근이 뒤집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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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캐럿이 많아지고 있어 당근이 많아야 돼 당근이 친구들아 여름이 화이팅! 여름이 화이팅! 당근팀 화이팅! 어? 하율아 뒤집어! 하율아! 어 근데 누가 당근팀이고 누가 캐럿팀이야?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다! 힘내라! 힘내라! 당근팀 당근팀 힘내라! 하나씩 뒤집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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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 하면 반칙이야 당근팀 이겨라 안 돼! 안 돼! 당근팀 이겨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여기까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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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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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로 가세요 자리로 가세요 당근이 아예 없어 친구들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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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배 친구들 당근이가 없어요 새롭게 없는데 새롭게 없는데 그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생리 당근팀 당근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장도 없잖아 당근에 아예 냬어요 힘 내세요 힘내세요 당근아 힘내 당근아 힘내 당근아 힘내 당근아 힘내 모시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박수 함성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발초중학교 김호연입니다. 선생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초등학교의 2학년 임혜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체조는 어떤 체조인가요 선생님? 오늘 배울 체조는 다리체조입니다. 와우 다리체조요. 다리가 건강해지는가 봐요. 그러면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손 허리하고 제자리에서 다리를 굽었다 볕다 8번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벌써 다리가 아픈데요. 여섯 일곱 여덟 걷기 운동 제자리 걷기 4번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돌아 4번 선생님 즐거워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돌아 4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왜 웃으시나요? 앞에 보고 뜀띠기 4번 하늘을 날아오르듯 점프 점프 왼쪽으로 걷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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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동작 후 예! 마무리 동작 후 예! 와우 다리가 아파요.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리 체조 하나 둘 시작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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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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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우 끝난 줄 알았지 다리 체조 하나 둘 시작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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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점프 점프 뛰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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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뒤로 걷다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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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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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속에 소세지 옆에 있는 당근 좀 빼줘요 카레 자체 당근만 빠진다면 밥 잘 먹는 나는 타카라이 엄마 몰래 꾸역꾸역 억지로 먹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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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둑 얻어둑 씹다가 쿵시렴 쿵시렴 대다가 슈퍼 파워 등장 스매시 타 컴온 어 뻥 한 번 이번 할게요 들어보세요 노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후허 후허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론 노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후허 후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론 사랑해 후허 노래가 너무 높아요 키를 좀 낮춰줘요 키를 좀 낮춰줘요 진짜 재밌어 아 당근이 실내에서 공놀이를 하면 어떡해 아 미안 미안 아 아니 요즘에 미세먼지 황사 막 어마무새하게 막 날라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그렇지 어 캐론 저거 뭐야 어디 당근이 너 일부러 그랬지 어허 무슨 소리 일부러 그랬지 뭐 너 잡히면 누구와 아 거기다 그래 한국 당근 tiempo 더 Wohn 흐하 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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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가락을 눈에 가까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눈 깜빡이는 사람이 지는 거다 좋아 해보자 재밌겠다 호오오오오 titanium 오오오오오오 ga hook 오 개로 잘하는데? 하하하하 내가 좀 잘하지 좋아 이번엔 덩어리 니 차례야 하하하하하 나는 절대 깜빡이지 않아 좋아 해보자 맘껏 해봐라 자 그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 무슨 소리야. 일부러 그랬지. 삐. 당연히 위험해. 뭐가 위험해? 이게 요즘 얼마나 핫한데.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삐. 테러 테러. 빨리 와 빨리. 알겠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봤나? 눈이 침침하네. 테러 빨리 오라니까. 알겠어. 빨리 오라고. 여기 막힌 것 같아. 안 갈래. 안 갈래. 삐. 아야야. 아야야. 아 따가워. 아야야. 아. 당근아. 내 이마 좀 봐. 내 이마는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아파. 근데 당근아. 어? 너 이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나 아픈데 끝까지 놀리기야. 너 일부러 그랬지? 무슨 소리야. 친구를 놀리다니. 난 그냥 놀린 거야. 아하핰. 아하핰. 아야야야. 아우. 아하하하. 아야야. 아야. 아야야. 웃지마. 아퍼. 나도 아퍼. 에이. 당빈하라고 할게.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불러보자 당빈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안녕 나는 당근할아버지 알지 당빈이라고 해 당근과 캐롯 야외 활동을 못한다고 실내에서 뛰면 안 돼요 안 되겠다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실내 안전소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특히 교실에서 뛰어다니다가 친구들과 부딪히면 다쳐요 둘째 실내에서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실내에서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들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겠죠 셋째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요 높은 곳에 함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높은 곳엔 절대로 올라가지 맙시다 너희들도 올라가지 마 넷째 스마트폰은 오랜 시간 보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 집중력도 저하되고 시력도 나빠지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씩만 시청합니다 알았어 들려 듣고 있어 들어와 아 실내에서 뛰지 않기 실내에서 소리 지르지 않기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기 스마트폰 오래 보지 않기 실내 안전 수칙 예 실내 안전 수칙은 실내에서 뛰지 않아요 실내에서 장난치지 않아요 높은 곳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 않아요 실내 안전 수칙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이죠 씩씩하게 가자 당근 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콜라켓, 파스타, 컵케이트, 볶음밥, 샐러드, 건강증 병량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먹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넓게 부르자 넓게 부르자 후 허 후 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당근과 캐럿 당근아 놀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자 오늘 해볼 놀이는 짜잔 종이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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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를 몸에 붙여서 손을 대지 않고 몸을 막 흔들어서 종이를 떼는 놀이에요 아하 먼저 당근이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내가 자 당근이 앞으로 내가 네가 해 아니 당근이가 아 맨날 나 해 자 이렇게 붙여봐 종이를 붙였으면 많이 붙여봐 손을 대지 않고 종이를 떼야 돼 종이 뗄 거야 종이 뗄 거야 떼줘 종이 뗄 거야 종이 뗄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친구들 잘 할 수 있어요? 네 좋았어 예 자 당근팀과 캐롯팀으로 팀을 나눠서 대결해 보자 예 예 먼저 당근팀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당근팀 손 대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종이를 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당근팀 준비 시작 시작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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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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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렇게 흔들어 친구들 흔들어 흔들어 오 떨어졌어 오요리 떨어졌어 잘하고 있어 여기 어 오 잘한다 흔들어 친구들 오 흔들 머리도 흔들 머리 흔들 머리 흔들 머리 흔들 잘한다 당근팀 당근팀 흔들어 흔들어 우와 고유리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얘 자 손대지 않고 흔들어 흔들어 뭐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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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당근팀 자 여기까지 자 친구들 몇개 남았는지 볼까 은채는 2개 1개 1개 자 당근팀은 종이가 4개 남았어요 오 많이 뗐다 오 잘하는데 자 그럼 이번엔 캐롯팀이 시작해볼까요 이번엔 캐롯팀이 시작해볼게요 캐롯팀 시작 흔들어 오 여름이 잘한다 오 잘하는데 당근팀 응원해줄까 우와 여름이 다 떨어졌어 차롯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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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떼면 안돼 반칙이야 손 쓰면 안돼 다시 붙여 다시 붙여 다시 붙여 너 너 다시 붙여 반칙했잖아 당근이 일로와 자 이렇게 해서 캐롯팀은 종이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거짓말 다시 붙여 캐롯팀 승리 차롯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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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chio 선생님 반가워요 하이파이프 아あの 선생님도 하이파이프 하이파이브 아이아 좋아요 씩씩하게 선생님center 자기소개해 주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당국초등학교 2학년 김유림입니다 오ATHER 꿈이 뭐ines nan 무슨문가UN 비밀萨 비밀 아риз eighteen 우리 친구들 비밀이에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배웠는지 보자구요 큰일jà 좋아요 선생님 자기소개 씩씩하게 큰소리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정리초등학교에 다니는 김태빈입니다 선생님은 커서 무엇이 될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가 봐요 선생님도 오늘 알려줄 체조 무엇이죠? 오늘 배 체조는 신호등 체조입니다 신호등 체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건널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건넙시다 네네네 맞아요 어떡해요? 그럼 제일 먼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면서 몸풀기 동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다리를 내밀면서 멀리 왼쪽 보고 반대쪽 멀리 오른쪽 보고 건들고 건너요 두리번 두리번 살피고 하나 둘 셋 넷 건너오면 운전자한테 배꼽 인사 배꼽 인사 배꼽 인사 한 번 더 손들고 건너요 두리번 두리번 살피고 하나 둘 셋 넷 건너오면 운전자한테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기다리기 어! 파란불이다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손들고 손들고 건너오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운전자에게 인사 감사합니다 손들고 건너오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운전자에게 인사 감사합니다 손들고 왼쪽 보고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손들고 건너오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운전자에게 인사 감사합니다 손들고 건너오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운전자에게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롯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몰래 꾸역꾸역 억지로 먹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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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독 오도독 씹다가 쿵시렁 쿵시렁 대다가 슈퍼 파워 등장 스매시 탁! 컴온 업! 뻥! 헌버기만 할게요! 들어보세요! 또래가 너무 높아! 나 깨부르자 후허 후허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낱개 부르자 후허 후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후! 노래가 너무 높아요! 키를 좀 낮춰줘요! 또 심심해! 캐럿! 뭐 재밌는 놀이 할 거 없어? 음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어 역시 준비돼 있어 캐럿! 우리 셋자로 끝나는 단어 말하기 어때? 오 좋지 좋지! 셋자로 끝나는 단어 말하기 해봐 해봐! 그래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틀린 사람은 뿅망치로 뿅! 막기! 막기! 아악! 압! 너 머리 괜찮겠냐? 내가 이길 건데?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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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어? 셋자로 끝나는 단어 참새! 오 오오옹! 내 순서군! 셋자로 끝나는 단어 돌쇠 잠깐만 돌쇠는 새가 아니고 쇠잖아! 틀렸어! 다시 다시 고로쇠 고로쇠도 새가 아니고 된데 무쇠 무쇠도 새가 아니고 쇠잖아 바보 아이고 아파라 진짜 화가 난다 잠깐만 새 중에서 가장 멋있는 새 독수리 있잖아 독수리는 영어로 뭐지? 아 이 글 몰라 응 이 글 몰라 아니 이 글 모르냐고 어 이 글 몰라 우와 계세요? 누구 뭐야 이게 아 이 글 모른다니까 이 글 이 글 모르 그래 이 글 이 글 몰라 이 글 와 잠깐만 근데 비둘기는 영어로 뭐지? 갑자기 저기 아 알았다 어 나도 알았는데 진짜? 그럼 우리 동시에 한번 말해볼래? 좋아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좋아 하나 둘 셋 도브 아 안 맞아 안 맞아 아이 피존이지 아 비둘기 영어로 도브지 아이 도브는 그거 손 씻을 때 비누지 아 그렇게 치면은 피존은 그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제 아니야 피존 맞다니까 도브 맞거든 안 되겠다 우리 당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어 좋아 당빈 할아버지 나 불렀어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불러보자 당빈 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안녕 나는 잘생긴 당근 할아버지 당빈이라고 해 아 잠깐 잠깐 아 지금 잘생기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 김피디 줌 땡겨봐 잘 나오고 있어 어 문제없지 끄떡끄떡 해봐 아 그렇지 아이 그래 응 한다 잘 들어 비둘기는 영어로 도브 비저 놀라지 마라 둘 다 맞단다 다만 차이점은 올림픽 때 날리는 하얀 비둘기를 말할 때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이라고 쓸 때 도브라는 단어를 쓰고 비존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보이는 회색깔 비둘기들을 모두 비존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비둘기는 도브 비존 둘 다 맞는 표현 그래도 우리 주변에 흠이 보이는 비둘기는 비존이니까 오늘 배울 영어 단어는 피존 피존 P-I-G-E-O-N 피존 아 피존 도브 둘 다 같은 표현이구나 오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D-O-V-E 도브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는 P-I-G-E-O-N 피존 피존 비둘기는 피존 jak 빗물이 피존 비둘기는 피존 시작 P-I-E-O-N 비둘기는 B자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이죠 날아가자 당근 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하죠 코랍게 파스타 컵케이크 볶음밥 샐러드 건강즙 영양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먹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낱개 부르자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낱개 부르자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식혔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당근과 캐럿 당근아 놀자 열심히 공개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오늘 해볼 놀이는 활활 하늘을 나는 새들과 관련된 놀이예요 새날리기 놀이 당근과 캐럿 당근과 캐럿 친구들 집에서 엄마랑 같이 예쁜 새 만들어왔나요 네 시간만 보여줄까 앞에 우와 잘 접었다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자 예쁘게 접은 새를 짜잔 여기 있는 점수 위에 날려서 착륙시킬 거예요 당근팀과 캐럿 팀으로 나눠서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놀이에요 예 자 그럼 먼저 당근팀 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당근팀 부터 시작해볼게요 당근팀의 엄서현 친구 시작 아 점수판 위를 0점 착륙하지 못했어 아쉽지만 서현 친구는 0점 아 서현아 그래도 잘했어 자 다음은 벼라 친구 던져볼까요 김별아 친구 김별아 친구 김별아 친구 어 40점 40점 예 자 이번엔 예주 친구 시작 제발 아 너무 멀리 따라갔어 예주는 0점 0점 자 자 은채부터 다시 시작 아 아 아 아 예 예 조금 아깝다 조금 남아 100점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잘했다 친구야 자 이렇게 해서 당근팀은 40점 40점 그래도 당근팀 40점 이길 수 있어 예 예 예 자 이번엔 캐롯팀 해볼게요 자 여름이부터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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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20점 이렇게 던지기도 있어 자 다현이 시작 아 너무 아까워 아 잘됐다 다현이는 0점 오예 잘했어요 자 현아 우리 잘 던져볼까 아 우리 못 던져볼까 아 자 우리 잘 못 던져볼까 시작 어 응 시작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현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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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유야 해볼까 지금 캐롯팀 몇 점이야 우리 20점 오예 이길 수 있어 친구들아 건유 잘 할 수 있어 화이팅 우리 40점이야 자 건유 시작 건유 시작 건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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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캐롯팀은 100점 우와 역전당했어 당근팀은 0점이 많아 그래서 올해는 빵파티를 할 거야 빵파티를 한다고요? 우리는 빵을 먹을 거야 그치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캐롯팀 승리 예 예 예 예 자 오늘도 특별 MC 체조를 알려줘 이메스 체조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선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화전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여빈입니다 와우 5학년 선생님 혹시 보여주고 싶은 장기자랑 뭐 있나요? 음 도라에몽 성대모사 어 어 도 도라에몽 성대모사를요? 어 한번 보여주세요 어 짱냐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굳굳 베리굳 아우 선생님도 자기소개 씩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초등학교 5학년 장서윤입니다 혹시 장서윤 선생님께서도 장기자랑 개인기 뭐 이런게 있나요? 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브레이브걸스의 롤맨을 보여주신다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브레이브걸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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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Breaking law 박수!! 아 박수 아 여기서 대나무 헬리콥터 외쳐주세요 대나무 헬리콥터 리 예민 ㅎㅎㅎㅎ jogar 아 재밌는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자 오늘 선생님들이 알려줄 체조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울 체조 는 새체조입니다 아 새체조 어떻게 하는거죠? 새가 하늘을 날리듯이 양파를 끝까지 쭉 뻗어 위아래로 두 번 날개 찢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음은 오른쪽 날개를 펼치고 왼쪽 날개를 펼치고 옆으로 비행하듯이 오른손 위로 왼손 아래로 펼치고 왼쪽으로 두 걸음. 하나, 둘, 반대쪽도 또 똑같이 오른쪽 날개를 펼치고 왼쪽 날개를 펼치고 옆으로 비행하듯이 왼손 위로 오른손 아래로 펼치고 두 걸음. 하나, 둘, 다음은 양팔을 펄럭이며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씩 앞으로 뻗어주고 똑같이 양팔을 펄럭이며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뻗어주면서 마무리 동작 후 끝. 좀만 ανят다오는 택배 되고Fi 2차 vont 서Box 홀럭팔럭 셋, 체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홀, 홀! 날아보자. 홀, 홀! 날아보자. 날개를 펴고 홀, 홀! 날개를 펴고 홀, 홀! 홀, 홀. 하늘 높이 홀, 홀. 날아보자 홀홀 하늘 높이 홀홀 날아보자 예! 끝난 줄 알았지? 팔럭팔럭 셋 체조 하나 둘 시작 홀홀 날아보자 홀홀 날아보자 날개를 펴고 홀홀 날개를 펴고 홀홀 홀홀 하늘 높이 홀홀 날아보자 홀홀 하늘 높이 홀홀 날아보자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당근과 꼬끼리 아저씨는 코가 술이래 과자를 기르는 코를 먹지요 너 진짜 코로 먹을 수 있나? 크흠 뿌야야 뭐하는 거야 당근아 우리는 코로 못 먹지 당뇨뻔했네 그렇구나 못 먹는구나 아휴 근데 당근아 내가 민경 해볼게 맞춰봐 어 그래 호랑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더 있었대 어 그때 호랑이가 사자한테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는데?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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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라는 거지 우와 역시 타이거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라서 차도 끌고 다니네 어머머머머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물의 왕은 사자지 어머머머 뭔 소리야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게 어머머머 무슨 소리야 정글의 사자가 나타나면 동물들이 다 도망가면서 힝 어 무서워 도망가자 힝 지금 말 성대모사 한 거야? 어 맞아 똑같 형 축하해 너 계획이 생겼어 정말 똑같아 와 근데 말이 종어로 뭐지? 아 말은 영어로 홀스 오 그럼 얼룩말은? 얼룩홀스 그럼 조랑말은? 조랑홀스 그럼 목이 시원한 말은? 홀스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너 모르지 난 모르지 아 그러면 얼룩말은 영어로 뭘까? 그러게 강빈 할아버지 나 불렀어 강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불러보자 강빈 할아버지 어 그래 강빈이라고 해 안녕 나는 잘생긴 당근 할아버지 강빈이라고 해 얼룩말은 영어로 지브라 얼룩말은 까만 줄무늬와 하얀 줄무늬가 섞인 말 종류의 하나로 큰 머리와 짧고 빳빳하게 서있는 갈기가 특징이지 눈이 머리 옆에 있어서 사방을 잘 살필 수 있고 냄새를 잘 맡고 시력이 아주 좋아서 적이 나타나면 곧장 하나 치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 도망칠 수 있단다 얼룩말이 보기에는 귀엽고 순해 보이지만 절대 옆에 가서 까불면 안 돼 뒷발질이 아주 강해서 그렇게 다칠 수 있으니 항상 조심 그러니까 오늘 배울 영어 단어는 지브라 뭐 떨어졌는데 얼룩 지브라 우와 얼룩말은 달리기가 정말 빠르구나 고..그...그..그..그..그니그니당근이는 얼룩말이 너무 무섭는데 그...그...그니그니당근이는 아니 그...그니그니당근이는 내 차일 염려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그게 아니라 얼룩말들이 당근을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는단 말이야! 내가 이빨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유! 걱정 마 그니그니 당근이! 우리 당근이를 못 먹게 이 캐럿이 옆에서 지켜줄게! 아우! 땡큐! 캐럿! 얼룩말은 G E B R A 지브라! 지브라! 오! 똑같아! 오! 떨어졌어! 빨리 지브라! 얼룩말은 지브라! 얼룩말은 지브라! 얼룩말은 지브라! 얼룩말은 지브라! 시작! 렛! 이! 위! 얼! 엘! 얼룩말은? 찌브라!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이죠! 가자! 얼룩말! 찌브라! 히익! 당근 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하죠 코랄게 파스타 컵케이크 볶음밥 샐러드 건강증 영양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먹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낱개 부르자 후허!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낱개 부르자 후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하하하하 당근아 놀자 당근아 놀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오늘의 놀이는 말처럼 다그닥 다그닥 달리는 만보기 놀이 예 자 그럼 당근이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또 내가? 어! 자 당근아 말처럼 달릴 수 있어? 어 달릴 수는 있는데 만보기를 어디다 채울 건데? 여기 이빨에? 여기 채워야 됩니다 이빨에? 자 말처럼 달리기 시작! 아 달려! 아 달려! 아 달려! 말처럼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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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려! 아 달려! 아 달려! 아 달려! 자 과연 당근이는? 어! 23! 23! 이렇게 다그닥 다그닥 달리면 만보기 숫자가 올라가요 우리 친구들 당근팀과 페루팀으로 나눠서 만보기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놀이에요 예!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예! 귀여워! 서담이 어떻게 했어? 예! 자 먼저 당근팀의 서담이와 페루팀의 가빈이가 시합을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예!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지속 응원해 주자 예! 준비 시작! 뛰세요! 뛰어! 아니! 뛰어! 아니! 서담이 일로와! 서담이 일로와! 여기서 뛰어! 이한아 넌 왜 뛰어? 이한아 넌 아니야 응원을 잘해주네 응원을 잘해주고 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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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잘한다 점프 점프 자 여기까지 서담이 거 가빈이 거 서담이는 짜잔 87 오! 87 가빈이는 짜잔 119 우와 이렇게 해서 캐롯팀이 1대 0 잘한다 잘한다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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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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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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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보기 점점 앞으로 나가고 있어 이하니 그만 여기까지 이리 오세요 이하니랑 시우 자 당근팀의 시우는 94 오! 94 그리고 캐롯팀의 이하니는 42 오예 이겼다 이번엔 당근팀이 이겼다 이번엔 당근팀이 이겼다 이번엔 당근팀이 1점을 가져갔어요 시우 잘했다 하이파이브 자 지금은 1대 1 자 이번엔 당근팀의 예서와 캐롯팀의 한별이가 대결을 해볼게요 예서 화이팅 준비 시작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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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팀 뛰어야 돼 얼음이야 얼음 아 얼음이야 뛰어야 돼 예서 뛰어 뛰어야 돼 하기 싫어 이거 봐 한별이 엄청 빠른데 서담이가 더 열심히 뛰네 자 여기까지 아 한별이 엄청 힘들지 나도 힘들어 오 힘들어요 서담이 응원하느라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예서는 빵점 다 준거야 우리팀이 한별이는 83점 오 자 이번엔 당근팀의 현이와 캐롯팀의 지우기의 대결이에요 자 그럼 준비 시 시작 예 현이야 현이야 뛰어야 돼 현이야 현이야 뛰어 현이야 뛰어 엄마가 보고 있다 현이야 현이야 뛰어야 돼 이겨라 서담이 계속 같이 뛰어 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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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그만 지우기랑 현이 일로 오세요 서담이 됐어요 서담이 됐어요 서담이는 계속 뛰고 있었어 이건 지우기 거 당근팀의 현이는 27 27 캐롯팀의 지우기는 129 우와 120이 넘었다 자 이렇게 캐롯팀이 3대 1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어 오늘도 역시 찾아온 특별 엠스 체조 선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박수 예 멋진 선생님들 오셨어요 하이파이브 예 하이파이브 예 좋아요 선생님 씩씩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춘초등학교 11살 김주환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소개 다시 한 번 씩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춘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김주환입니다 좋아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도 자기소개 씩씩하게 큰소리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수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박수입니다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알려드릴 체조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울 체조는 말체조입니다 말체조요? 어떻게 하는거지요? 양팔을 앞으로 뻗고 네 다리는 살짝 의자에 앉은 것처럼 기맞이 하세요 네 말이 뒷발짓하듯이 오른발을 뒤로 두 번 땅 발 밀고 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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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는 동작 두 번 반번 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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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밧줄 돌리듯이 돌리면서 말타는 동작 앞으로 한 번 네 뒤로 한 번 네 왼쪽으로 돌면서 말엉덩이 칙칙칠 네 번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말엉덩이 칙칙칠 하나 둘 셋 넷 계속 밧줄 돌리며 정면으로 돌아와 위에서 두 번 밑에서 두 번 힝힝 힝힝 양팔 벌려 마무리 동작 하면서 끝 끝 말체조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얼룩말 조랑말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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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말 조랑말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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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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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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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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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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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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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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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말체조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얼룩말, 조랑말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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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말, 조랑말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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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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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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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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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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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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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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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워워워워 워워워워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아기 상어 두루루뚜루 귀여운 두루루뚜루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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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 어 나 상어 숭 부르고 있었어 남의 거 부르지 마 남의 거를 부르더라도 우리 스타일에 맞게 살려야지 아 우리 스타일에 맞게? 그럼 좋아 나는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노래를 다시 불러볼게 아기 상어 때롤롤롤롤롤롤 우리 스타일 이건 바보 상어잖아 아 근데 캐럿 캐럿 네가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상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 무섭긴 하지 그러면 무서운 상어속은 어떻게 부르는데? 철갑 상어 빨판 상어 우와! 빨판이야! 망치 상어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얼마나 무서운데? 와 진짜 무섭다! 근데 말이야 상어는 영어로 뭐지? 아이 진짜 그것도 몰라 상어는 영어로 조스잖아 조스 아 조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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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 그니? 그니? 저거 뭐야? 으 저거 뭐야! 야! 이 녀석아 저거 같아! 그니! 아! 잠깐만 그니 그니 왜? 왜?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뭐야 저거? 뭔데? 응? 아! 뭐야! 아이 뭐야! 가짜잖아! 에이 참, 근데 그니그니 당근이 상어는 사람도 꽉 잡아먹고 그러나? 그럼! 상어는 당근도 먹어! 당근 먹어! 당근! 당근도 먹어! 그럼 그니그니 당근이! 우리도 상어를 먹자! 어? 우리가 상어를 어떻게 먹어? 아이스크림 조스를 먹는 거지! 아이스크림 조스! 아하! 이거! 조스 봐! 맞아! 먹어버려! 안 긋자! 안 긋자! 안 긋자! 안 긋자! 다 먹었다! 나 불렀어! 당근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불러보자! 당민 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안녕! 나는 잘생긴 당근 할아버지 당빈이라고 해! 보자 보자 하니까 상어가 영어로 뭐라고? 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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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틀렸어! 틀렸어! 상어는 영어로 샤크! 상어는 위험한 바다의 보식자로 항상 입을 벌린 채 분주하게 헤엄치는데 벌어진 입 사이로 보이는 번뜩 있는 날카로운 이빨! 정말 무시무시 무시무시하지! 그런데 상어가 입을 벌린 채 헤엄치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서란다! 처음 알았지? 어른들도 처음 알았을 거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 오늘 배운 영어 단어! 샤크! S-H-A-R-K 샤크! 상어는? 샤크! 상어는? 샤크! 상어가 나타났다! 가자! 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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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 S-H-A-R-K 상어는? 샤크!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 당근이죠! 상어다! 다다! 원한. 장 bağ. Вы. 당근 소개. 비타민 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예. 다이 sitzen.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커죠. 코락게 파스타 컴 케이크 볶음 케이크 소스. 김밥, 샐러드, 건강증, 병량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뻗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죠 후허 후허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죠 후허 후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당근아 놀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게 놀죠 오늘 해볼 놀이는 신나는 튜브 이어달리기 우와 튜브 이어달리기 먼저 당근이와 캐럿이 시범을 보여줄게요 그렇지 시범은 우리지 자 튜브를 빌려주면 자 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튜브를 잡고 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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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돈 다음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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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친구가 있죠 다음 친구한테 튜브를 넘겨줘야 돼 튜브를 넘겨줘 그렇지 머리가 너무 큰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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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이렇게 다음 친구에게 튜브를 넘겨주면 다음 친구는 또 달려가서 다음 친구에게 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당근 팀부터 시작해볼게요 준비 화이팅 시작 주웅이 주웅이 이쪽으로 주웅이 뛰어서 나를 돌아서 나를 돌아서 주웅이 주웅 잘한다 은채 예주한테 주자 터치 터치 다 얘기도 튜브 이승이야 튜브 타치 자 예주 출발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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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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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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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은채야 은채 빨리 파이팅 은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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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가고자 은채 화이팅 은채 화이팅 은채 화이팅 은채 화이팅 은채 화이팅 잘했어요 아정이 자 마지막 튜브 랩 벗어주고 벗어주고 야 아정이 머리에서 잘한다 달려 달려 아정이 진짜 잘한다 예 골이 몇 분 몇 청 와 우리 당근 팀은 49초 오 잘했다 자 각종 이렇게 우리 시효 친구부터 시작 예 달려 시효 달려 시효 달려 엄청 빨라 터치 터치 튜브 튜브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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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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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빨라요 오 빨라 오 개로틱 빠른데 자 추구 추구 어 알아서 잘하는데 여기는 여기는 자기들끼리 잘하는데 와 빠르다 환별이 화이팅 환별이 화이팅 이거 이거 또 졌다 환별이 달려 이거 또 졌어 환별이 달려 졌어 졌어 아 골이 몇 초 골이 골이 31초 자 이렇게 해서 페로 팀 승리 장근 팀도 잘했어요 잘했어 장근 팀도 잘했어 우리 49초야 네 오늘의 특별한 초대 손님 체조 선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아우 선생님 반가워요 자기소개 씩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영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화정입니다 자 선생님도 씩씩하게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서초등학교 3학년 이현지입니다 현지 선생님 반가워요 하이파이브 네 오늘 선생님들이 알려줄 체조는 무엇이죠? 오늘 배울 체조는 물고기 체조입니다 또 물고기 체조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팔로 물을 앞으로 밀어내듯이 내 걸을 하나 둘 셋 넷 네 양손 바닥을 붙이고 상어 지느름처럼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위로 찌르고 양파 벌려 엉데리기 밉니다 아 네 자세로 뒤로 물러나면서 손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위로 찌르고 왼쪽으로 양파 벌려 이동해서 상어 손 네 번 반복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양파 벌려 이동해서 상어 손 네 번 반복 하나 둘 셋 넷 양 발 벌려 양쪽 바닥 붙이고 손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깨 안마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할 때 오른발 살짝 줄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손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깨 안마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할 때 왼발 살짝 들어주는 동작 총 네 번 반복합니다 어깨 이번엔 양손 머리 위에 네 지느러미 만들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점프에서 튀어 올라 양팔 벌려 동작 마무리 끝! 물고기 체조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파도 치고 물고기 물고기 파도와 함께 물고기 물고기 첨벙 첨벙 물고기 물고기 첨벙 첨벙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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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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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더 물고기 체조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파도치고 물고기 파도와 함께 물고기 첨벙첨벙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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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벙첨벙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롯 당근이 당근이 오늘 말이야 우리 영어만 먹고 영어 공부해보는 거 어때? 좋아! 큰 마음을 먹어볼까? 큰 마음 꺼내 어? 마음을 꺼내? 자! 먹어 다 배불러 배불러 좋아 시작해보자 좋아!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영어로 맞춰봐 좋아 좋아 내가 다 맞춰줘봐 럭비는 영어로 볼까? 럭비 영어로 풋볼 와우 그러면 농구는 영어로 볼까? 바스킷볼 야구는 영어로 야구는 영어로 야구는 영어로 풋볼 잠깐만 어디서 난 거야? 그니그니 당근이 바지 속에 숨겨놨어 아 잠깐만 야구는 홈런 볼이라고? 어 거짓말 맞아 거짓말이야 하하하하 그니그니 당근이 공부하자고 했더니 장난 맞지만 어떡해 아니 그러면 티비 광고에서도 홈런 볼 이렇게 나오는데 야구가 홈런 볼이 아니냐 뭐란 말이야 치 이렇게 쉬운 걸 모른다고? 뭐? 알어? 야구는 말이지 영어로 어 난 몰라 아 좋아 좋아 그럼 우리 그냥 당빈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까? 오 좋아 아 좋아 당빈 할아버지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불러보자 당빈 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안녕 하하하하 나는 잘생긴 당근 할아버지 이제 뭐 내 소개 안 해도 알 텐데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야구는 영어로 베이스볼 야구는 야외에서 하는 운동으로 9명씩 팀을 이뤄서 두 팀이 9회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승패를 겨루는 구기 종목이지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야구는 K리그 미국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유명한 선수로는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등이 딴다 우리나라를 빌낸 자랑스러운 선수들이에요 하하하하 오늘 배울 영어 단어는 베이스볼 B A S E B A L L 베이스볼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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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홈런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야구 선수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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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는 베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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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는 베이스볼 야구는 베이스볼 하나 둘 하나 둘 웰컴 투 투 볼츠 월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구는 베이스볼 야구는 베이스볼 시작 B A S E B A L L L 야구는 베이스볼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이죠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당근 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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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가서 코랍게 파스타 컵케이 볶음밥 샐러드 건강즙 영양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먹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후 허 후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후 허 후 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 당근과 캐럿 당근과 캐럿 하하하하 당근과 캐럿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근아 놀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 신나 신나게 놀자 자 오늘 해볼 놀이는 신나는 공 던지기 놀이 신나는 공 던지기 놀이 아이고 신나 자 그럼 당근팀 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아이고 신나 그럼 당근팀 부터 시작해볼까요 당근팀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 시작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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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돼 통해 통해 넣어야 돼 통해 넣어야 돼 당근 어 통해 당근팀 화이팅 여기다 여기다 넣으라고 여기다 나 맞추지 말고 나 맞추지 말고 여기다 넣으라고 오 저기 들어왔어 힘내라 힘내라 당근팀 잘한다 어? 아니야 아니야 캐롯팀은 아니야 지금 캐롯팀은 아니야 자 여기까지 그만 자 이거는 이따가 몇 개인지 세 볼게요 자 이제 캐롯팀이 얼마나 많은 공을 넣을 수 있을지 보자고 캐롯팀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오 공 여기다가 당근팀 응원해줄까? 잘해라 잘해라 아니 아니 여기서 아우 아우 여기서 아우 아우 캐롯을 맞춰라 아니 나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아 캐롯팀이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통해 넣어야지 통해 캐롯팀 잘해라 잘해라 캐롯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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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요 자 마무리 아니 그만 그만 자 그럼 당근팀과 캐롯팀 공이 몇 개나 들어갔을지 세 볼까요? 떨린다 떨린다 당근팀 한 개 오케이 캐롯팀도 한 개 1대1 2개 3개 4개 아직 동성이야 4개 5개 5개 와 떨린다 떨린다 어 몇 개가 됐을지 어? 어? 당근팀이 어 설마 공이 더 많이 당근팀 이겼다 야 당근팀 이겼다 자 오늘은 어떤 체조를 배울 것인가 오늘의 특별 MC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야야야야 고고고고고 정체 고고고고고 어 자기소개 씩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덕초등학교의 3학년 채별입니다 씩씩했어요 아주 칭찬해요 자 선생님도 자기소개 씩씩하게 큰소리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임혜상입니다 와우 씩씩했어요 검지첩 하이파이 좋아요 네 오늘 선생님들이 알려줄 체조는 무엇이죠? 오늘 배울 체조는 스포츠 체제입니다 오우 스포츠 어떤 운동인가요? 먼저 야구 동작입니다 야구 자석의 타자가 공을 기다리는 동작으로 서서 네 엉덩이를 좌우로 4번 하나 둘 셋 넷 공을 치고 오우 한 번 더 엉덩이를 좌우로 4번 하나 둘 셋 넷 공을 치고 공을 치고 다음은 축구 축구 허리손하고 오른발 왼발 차례대로 풀어주고 네 축구 시탄한 동작 꼬리 한 번 더 반복 허리손하고 네 오른발 왼발 차례대로 풀어주고 축구 시탄한 동작 꼬리 꼬리 점프하며 슛 예 한 번 더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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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며 슛 다음은 배부 언더핸드 허버핸드 스파이크 한 번 더 언더핸드 허버핸드 스파이크 와우 스파이크 마지막 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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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동작 끝 예 음 구독해 좋아요 음 음 음 음 음 스포츠 체조 야구부터 시작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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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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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구, 초구, 초구 농구, 농구, 농구 패구, 패구, 패구 역두, 역두, 역두 한 번 더 스포츠 체중 야구부터 시작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초구, 초구, 초구 초구, 초구, 초거리 농구, 농구, 농구 패구, 패구, 패구 패구, 패구, 패구 역두, 역두, 역두 역두, 역두 역두, 역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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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rial 구독 통 구독 구독 공 날라오면은 막 150캐로 치면은 막 허면 뭐 그럼 축구는 잘해? 축구하면 또 이 근육이 당근이지 발 근육 보여? 발 근육? 발이 안 보여? 발이 안 보여? 발이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나는 내 발이 안 보이거든 공 딱 공 타면은 금을 찢어버리지 그럼 근육이 테니스는 테니스 하면서 근육이다 테니스를 딱 잡으면서 요리는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리시브 올링은 잘해 롤링하면 자세가 지니 이렇게 딱 잡고 아 힘들어 영어는 영어 헬로 나이스 투미추 중국어는 중국어 C&C 일본어는 아리가또지 아리가또지 아 힘들어 너 그만 시켜 너 걔로서 뭐 잘하는 거 없어 아 왜 이렇게 힘드니? 너는 뭐 잘해? 너 수영 잘해? 음 나 수영 엄청 잘해 허 허 자유여 수 수 개여 수 수 법영 오 오 평양 오 그리고 동네형 야 그니그니 당근이 PC방 갈래? 돈 없는데요 아이씨 아이씨 그치? 인형 아우 그만해 그럴까? 근데 그니그니 당근이 어 수영이 영어로 뭔지 알아? 수영? 글쎄 수영은 영어로 뭐지 갑자기? 해명이 영어로 뭘까? 아 이럴 땐 그냥 부르자 시작 당빈 할아버지 당빈 할아버지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불러보자 당빈 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아이 귀찮게 왜 또 불러 아이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 잘생긴 당근 할아버지 나는 당빈이라고 해 수영은 영어로 수이밍 수이밍 수영은 손과 발을 사용해서 물 위나 물 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운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지 전신 운동이고 크게 호흡해야 하는 운동이라서 근육 발달과 심폐 발달에 아주 좋단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영어 단어는 수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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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은? 스위밍! 수영은? 스위밍! 시작! N-W-I-M-M-I-N-G 수영은? 스위밍!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이죠! 가자!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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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가서 고랍게 파스타 컵케이크 볶음밥 샐러드 건강증 병량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뻥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당근과 캐럿 구독해 좋아요 당근아 놀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실력에 놀자 오늘 할 놀이는 재미있는 림보 놀이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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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당근이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아 림보 자 당근아 림보 보여줘 아 림보 보여주지 좋았어 림보 저쪽에 있어 아 저쪽에 있어? 아 림보 보여주지 림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당근아 화이팅 아 화이팅 너무 낮은데 아니야 아니야 딱 좋아 아 내가 할까? 자 림보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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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됐나나나 훗 획 이건 탈락이야!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명씩 해볼까요? 예! 자, 그럼 먼저 당근팀의 가빈이부터 시작해볼게요! 예! 가빈이 화이팅! 가빈이! 출발! 가빈이 화이팅! 가빈이! 갈 수 있어! 이건 어떡하지? 자, 가빈이 통과! 성공 성공! 가빈이 통과! 가빈이 통과! 이번엔 오오오오! 천천히 천천히! 자, 다음은! 통과! 와, 일로 오세요 이제! 뭐? 그렇게 넘어간다고? 이건 이상한데?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자, 마지막! 다현이! 다현이 화이팅!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 머리에 꽁했다! 케러 팀 다현이 탈락!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빈보를 더 낮춰서 해볼게요! 오, 낮춰서! 자, 준비 시작! 가빈이 화이팅! 가빈이 화이팅! 자, 허리 도전! 아! 잘한다! 다 잘하는! 다 잘하는!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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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팀!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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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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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팀! 와! 대박! 자, 마지막 3단계! 과연 어떤 팀이 이길지? 준비됐어요? 자, 출발! 가빈이 이번엔 무릎 닿으면 탈락이야! 잘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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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락! 탈락! 어! 탈락! 아! 탈락! 과연! 과연! 탈락! 탈락! 우와! 탈락! 탈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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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라! 우와! 우와! 우리 당근팀 한 명 남았어! 이렇게 해서 당근팀의 대경이가 1등을 했어요! 예! 예! 당근팀 승리! 예! 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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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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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은 특별한 시! 체조를 알려줄 체조 선생님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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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미남 선생님 오셨네요! 저보다 잘생긴 쳤어요! 예! 예!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초등학교를 다닌 백유리입니다! 와우!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다! 어우!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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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좋아요! 여기 선생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당국초등학교 2학년 김유리입니다! 예쁘다고 생각하나요? 수영장이에요? 아! 아! 겸손! 겸손! 여기 선생님들 겸손하게! 좋아요! 오늘 체조! 무엇이죠? 오늘 배울 체조는 수영체조입니다! 수영체조요? 오! 물이 없는데 수영을 하나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수영 동작을 그대로 표현한 체조입니다! 그런가 부터 자연 동작! 하나! 둘! 두울!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배영! 하나! 두울! 빠르게! 하나! 셋! 넷! 다음은 처병! 요소는 앞으로 가져오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음은 평영! 평영! 하나! 둘! 하나! 빠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코 맞고! 하나! 둘! 넷! 둘! 셋! Wiki공оль! 넷! 장난여자 1번입니다! 그리고 양팔 langeımızı 마무리 동작..? 좋다! 네! 나오also! 다같이 해볼까요? 네!!!! 수영체조 하나 둘 하나...둘 시작 자유형 자유형 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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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대형 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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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형 접형 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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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 평형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잠수 잠수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한번 더 수영체조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자유형 자유형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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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어퍼, 어퍼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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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수 잠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케룩 하하하하하 구독해!! 좋아요!! 아무도 없지? 오 미안해! 어 냄새? 오 이거 무슨 냄새야? 어우 아 dimd다 냄새야 날아가라 날아가라 케론~! 케론~! 어? 떼어. 어? 끄지끄지! 다 끄지! 괜찮아? 끄지끄지! 일어나 다큰~! 괜찮아 끄지끄지? 괜찮아? 아 잠깐만 잠깐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끄지! 케론! 어?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혹시 음식물 쓰레기 아직 안 버렸어? 그게 어제 버린 거 같은데요? 무슨 냄새 난 전혀 안 나. 아 잠깐만, 아 배가 아픈데? 아 배가.. 아ou 뭐여. 캐 переход! 너.. 똥을 먹은 거야? 무슨소리야.. 뭘 먹은 거야, 냄새가 썩었어! 장이.. Stein.. 너 장이 환장했어, 잠깐만 캐러. 나 코피나는 거 같은데 맨정댄정댄기만 웬 코피야 잠깐만 이 정도면 완전 독가스잖아 독가스 나의 죽음을 알탈인 외계알리지 말 으이구 그리는 당근이 나 그만 좀 놀려 아 그래 그만 놀릴게 장난이었어 장난 캐럿 방귀 냄새 하나도 안 나 가기 가기 장빈할아버지 알려주세요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줄게요 궁금한게 있을 때 불러보자 장빈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단형 나는 잘생긴 당근할아버지 당빈 이게 무슨 냄새야 뭐야 이게 이 무시무시한 냄새의 근원이 어디냐 캐럿 너 방귀 꼈어 아니야 똥 쌌어 큰일 났네 괜찮아 괜찮아 장빈할 필요가 없어요 방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방귀는 평소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신 공기가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치는 동안 만들어지지 그렇게 만들어진 몸속에 가스들 중에서 불필요한 가스가 생성되거나 가스의 양이 넘치면 방구라는 이름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방구는 음식물 찌꺼기가 대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에 의해 결정이 되지 분해 과정에서 대장 내에 있던 가스에 지방산이나 유황 성분이 많이 포함되면 냄새가 고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근이 이 녀석 새로 그만 놀려 오늘 배울 영어 단어는 방구 방구는 영어로 F A R T 아우 이상한데 발트 아우 잠깐 화장실 아 잠깐만 아이 방균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다 방구는 화이트 F A R T 화이트 happy 방구는 화이트 ying 어우 냄새! 너 진짜 꼈지? 방구는? R! 방구는? R! F! A! R! T! 방구는? R!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 당근이죠! 누구 진짜 꼈는데? 누구야 진짜 꼈어? 당근 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당근!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가서! 코라켓, 파스타, 컵케이트, 볶음밥, 샐러드, 건강즙! 영양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먹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후! 허! 후! 허! 당근!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후! 허! 후! 허!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구독해! 좋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당근아 놀자! 예! 오늘 해볼 놀이는 장운동에 좋은 훌라후프 돌리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당근이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훌라후프면 그니그니 당근이지 얼마나 잘할지 훌라후프 가져와봐 앞에 있어 씌워봐 당근이 머리에 꼈어 어떡해 머리로 돌리지 뭐 안되겠다 캐럿 언니가 보여줄게요 친구들 그래 안되겠다 캐럿이 보여줘 당근이는 이걸 들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캐럿 언니는 여기서 돌려볼게요 자, 훌라후프를 캐럿 잘 못 돌린다 언니도 잘 못하네 다시 한 번만 해봐 다시 한 번만 좋았어! 다시 한 번 도전! 예!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친구들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럼 당근팀과 캐럿 팀을 나눠서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근팀 부터 출발 자 당근팀 부터 훌라후프 돌리기 시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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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팀 화이팅 당근팀 화이팅 당근팀 화이팅 우리 친구 두 명 두 명 탈락 우리 친구 두 명 두 명 탈락 한 명 나갔어 당근팀 한 명 끝까지 돌려야 돼 힘내! 힘내라! 힘내라! 우리 친구들 응원 같이 해줘야 돼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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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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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여기까지! 1분! 봤어? 당근팀 최고 기록은 1분! 1분! 당근팀 잘했다! 자 콜라보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잘했다! 자 친구들 자리로 가고 이번엔 캐럿 팀 잘했다! 파이팅! 다 탈락해라! 다 다 떨어뜨려라! 당근팀 캐럿 팀 다 떨어뜨려라! 네! 자 이번엔 캐럿 팀 차례에요! 캐럿 팀 파이팅! 파이팅! 다 다 떨어져라! 캐럿 팀 다 떨어져라! 조용히 해! 자 준비! 시작! 오예! 오예! 떨어졌다! 두 명! 두 명! 오예! 오예! 떨어졌다! 두 명! 두 명!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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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 팀 잘했어요! 잘했어요! 당근팀 승리! 아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당근팀이 승리했어요!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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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오늘도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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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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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역시나 특별 MC 체조 선생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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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선생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전기초등학교에 다니는 김태빈입니다! 어머! 맨키가 자연스러워요! 좋아요!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흥진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허재우입니다! 아 네! 선생님! 이마가 반짝반짝해요! 예뻐요! 선생님! 자 오늘 선생님들이 알려줄 체조는 무엇이죠? 오늘 배울 체조는 장체조입니다! 어? 장체조! 네! 장이 튼튼해야 건강을 알리시죠? 어! 맞아요! 장이 튼튼해야 건강한 어린이지요! 그럼 장체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럼 먼저 양손으로 배를 살살 톡톡 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른손을 좋게 들었다가 네! 들었다가 배를 쳐주고 배를 쳐주고 왼손을 좋게 들었다가 배를 쳐주고 쳐주고 양손으로 배를 문지문지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손을 높게 들었다가 배를 쳐주고 네! 왼손을 높게 들었다가 배를 쳐주고 네! 양손으로 배를 문지문지 문지문지 세게 배를 탕탕 두들기고 네! 배를 두들기면 앞으로 걸어나와 날씨 한 번 창창 두들기고 네! 두들기면 뒤로 걸어가 네! 문지불지불지불지불지불지 빠르게 들리는데 자 부디부디부 부디부디부 한 번 더 둘 둘 둘 빠르게 자 부디부디부 부디부디부 자 방구가 나는 거 같아 선생님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해봐요 장체조 하나 둘 시작 장이 툰툰 장점점점 장점점 장점점 툰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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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장 장 건강하게 장 장 예 방구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장체조 1 2 1 2 2 장이 툰툰, 장이 툰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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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날씨도 너무 좋다! 어깨가.. 걸린다. 어깨, 주물러줘. 뭐야 그 이유는 당근이 ooh- 전비인 줄 알 수. 깜짝 놀랐잖아. 배도 좀 아픈데... 괜찮아? 나 너? 아, 잠깐만. 야, 화장실 있자, 응? 아, 구니구니 다 구니! 뭘 먹었니? 왜? 큰일 났어. 왜? 장부가 아닌 게 나은 거 같아. 빨리 가, 빨리! 아, 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진짜 부러워! 아, 응. 구니구니 당근이는 맨날 장난만 치고 배 아프다고 맨날 화장실 가고. 으, 드러워. 진짜 못 살겠어. 아, 시원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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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뒤에 하, 하얀색. 휴지, 휴지, 휴지. 아, 휴지구나. 아, 이거 좀 떼줘. 뭐야, 휴지. 애 똥 묻은 건데. 아, 시원해, 드러워! 잠깐만. 잠깐만. 이 소리 뭐야? 누가 우는 소리 아냐? 아, 니가! 으아아아악! 벨소리, 벨소리, 벨소리. 아, 뭐야? 벨소리 뭐 그런 걸로 해. 헉, 헉.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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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 말도 아니에요? 왜 그래? 무섭게! 으아아아악! 거꾸로 들었다, 거꾸로. 아, 뭐야?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차 빼드릴게요. 아, 참. 어? 응? 나 차 없는데? 아아아아악! 있다, 있다. 어제 샀어, 어제 샀어. 뭐야? 네. 당빈 할아버지! 알려주세요!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알려줄게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불러보자! 당빈 할아버지! 어, 그래! 당빈이라고 해! 탁탁탁!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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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야, 장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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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전여 귀신! 중국은 강신! 유럽은 트라큐라! 이집트는 미라! 미국은... 저 좀비가 있지! 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 어쨌든 현실에는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읏어, 읏어!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그건 바로 엄마야 엄마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건 엄마밖에 없어요 등짝 스매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친구들 근데 그니그니당근이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제일 무서운 게 뭔데? 내 일이 월요일이라는 거야? 월요일 저와 제도를 켜와 가늘할 때 제의 화질이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걱정 마 남의 노래 하지 마 세계의 귀신 종류는 한국 전역의 신 중국 강시 유럽 드라큘라 이집트 미국은 좀비 세계 귀신 종류는 한국은 천혁이신, 중국은 정신, 유럽은 프라클라, 이집트는 미라, 미국은 종미래 이제 알겠죠? 당근! 당근이죠! 당근 속에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요 당근! 당근!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가서 코랍게, 파스타, 컵케이, 볶음밥, 샐러드, 건강즙, 병량도 챙기고 은근히 꿀맛 먹기 전에 이상 쓰는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오예 우리의 당근과 캐럿 또래가 너무 높아! 낮게 부르자 맛있는 친구 당근과 캐럿 사랑해! 아 진짜 키를 낮춰달라니까요 쉽겠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당근과 캐럿 구독! 좋아요! 구독해! 좋아요! 당근아 놀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자 오늘 해볼 놀이는 훌라후프 통과하기 놀이 훌라후프 통과 훌라후프를 지그재그 통과하는 놀이예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여름이 친구가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가 시범 여름이는 일로 자 이렇게 훌라후프 4개를 지그재그 통과하는 거예요 여름이 친구 시범 보여줄 수 있어요? 여름이 친구 출발! 여름이! 이렇게 훌라후프를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여름이 잘하는데 통과! 또 마지막 훌라후프까지 통과! 이렇게 통과하는 놀이를 해볼거에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한 명씩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도영이 친구부터 출발!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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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과! 통과! 자 당근이 지그! 지그재그! 잘했어요! 자 다음은 우리 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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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어! 통과! 어! 통과! 지그재그! 어! 자 당근이! 당근이를 통과! 당근이 터널 지나갑니다! 어! 지나갔다! 오오! 잘했어요! 이번엔 가빈이 친구 출발! 가빈이! 오! 오했죠! 오! 가빈이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하니 왜 또 줄 서있어? 이하니 했잖아! 잘했어요! 이번엔 가빈이 친구 출발! 가빈이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하니 왜 또 줄 서있어? 이하니 했잖아! 응원해줘야지 친구들!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어! 이번엔 재웅이 친구! 재웅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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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 어떻게! 어떻게! 통과해야지! 아! 부끄러웠나봐! 콜라 오빠 어떻게 통과할 거야 재웅이! 아! 재웅이! 아! 부끄러웠나봐! 여기 통과! 여기 통과! 그러면 누나가 넣어줄까? 이렇게! 슈웅! 어! 빨리 탈출해! 나와! 우와! 여기도 해볼까? 여기도 머리! 슈웅! 통과! 우와! 잘한다! 오! 슈웅! 통과! 아! 슈웅! 안 보이는데? 오! 통과! 우와! 통과! 재웅이 다 통과했다! 자! 다음! 여름이 해볼까요? 여름이 출발! 여름이 국가대표야! 어! 여름이! 어! 아까 시범을 아주 잘해줬죠! 여름이 국가대표 산다! 우와! 역시! 엄청 잘하는데? 엄청 잘해! 우와! 여름이 잘했어요! 지근지근 대장! 바로 현이! 현이! 출발! 오! 현이! 오! 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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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을까? 최현! 최현! 통과! 너무 낮은데 할 수 있어? 오! 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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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통과! 자! 다음! 하율이 할 수 있어요? 하율이! 하율이 통과! 하율이 너무 낮아? 통과 시켜 줄까? 언니가 훌륭! 슉... 오이고 잘하다! 또 슉... 오고 잘하다! 되게 편하게 하는데? 아이고... 이 친구들 너무 편하게 하는데! 우리가 놀이를 하는 거 같은데? 어.. 우리가 조종 날아는 거 같은데? 오! 통과 있어요! 잘했다! 마지막! 지욱이! 지욱이 잘 할 수 있어요? 어! 지욱이 통과! 지욱이 통과! 통과! 아니! 어? 어디 가요? 어 지휘기 통과! 지휘기 통과! 통과! 아니! 어? 어디 가요? 지휘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휘기 어디 가? 지휘기 홀라후 통과! 지휘기 이렇게 통과해볼까?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 터널처럼? 우와! 오! 그렇지! 수그려서! 우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수그려서! 천천히! 어이구! 통과! 통과!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홀라후 통과! 통과! 예! 네! 오늘도 특별 MC 체조를 알려주실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 누구한테 인사하나요? 앞에! 아 우리 시청자 친구들한테 인사하네요! 아 좋아요! 되게 활발한 선생님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초등학교 3학년! 전 기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눈썹이 엄청 짙어요! 잘생기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도 자기소개 씩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빨주노초파남봉 우지개초등학교에 다니는 마오프쌀 김하윤입니다! 와우! 남다른 자기소개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 뭐 준비한게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제가 잘하는게 수수께끼! 개그수수께끼 같은 거거든요! 네! 개그수수께끼가 뭐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돈은? 아빠가 좋아하는 돈? 뭔지 알 것 같아요? 만원? 만원? 만원인가요? 떼댕! 뭐죠? 5만원! 정답은 어머니! 어머니? 왜 어머니예요? 어? 머니! 돈이 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알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이 알려줄 체조는 어떤 체조인가요? 준비체조입니다! 아 좀비체조! 아 물리면 아픈데 좀비체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양팔이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네! 왼팔 한번! 왼팔 한번! 네! 그리고 목운동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주는데 네! 이때 전기에 당장된 것처럼 목을 탁탁탁 담아주며 돌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 네!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주세요! 오른팔 왼팔 뻗고 목운동 탁탁탁 이 자세 그대로 앞으로 걸어갔다 네! 뒤로 다시 걸어오고 앞으로 갔다 아 진짜 좀비 같은데 뒤로 갔다 아 물렸다 이 동작을 두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그냥 팔을 날개 펴듯 들어주시는데 네! 어깨는 들고 팔꿈치는 힘없이 바닥으로 툭! 툭! 떨어뜨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발 앞으로 무릎 굽혀주고 두! 오른발 뒤로 무릎 굽혀주는 동작을 두 번! 두! 반복해주세요! 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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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왼발도 똑같이 두 번! 두 번! 굽혀주고 두 번! 두 번! 하나! 두 번! 마지막! 공룡처럼 양팔을 위아래 이렇게 뻗고 두 번을 살짝 구부리며 네! 앞으로 전진! 하나! 둘! 셋! 넷! 오른쪽도 똑같이 넷! 전진! 전진! 하나! 둘! 넷! 넷! 그 자세 그대로 종료목만 마무리하면 끝! 껴! 좀비 체조! 하나! 둘! 시작! 좀비 좀비 하하하하 앞으로 좀비 뒤로 좀비 앞으로 좀비 뒤로 좀비 걷는 게 이상해요 좀비 좀비 걷는 게 이상해요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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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면 아파요 좀비 좀비 조심해요 끝난 줄 알았지 좀비 체조 하나 둘 시작 좀비 좀비 하하하하 좀비 좀비 하하하하 앞으로 좀비 뒤로 좀비 앞으로 좀비 뒤로 좀비 걷는 게 이상해요 좀비 좀비 걷는 게 이상해요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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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면 아파요 좀비 좀비 조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좀비 좀비 좀비uf